엘리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여가 복된 날 허락하여 주 없이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준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 없어서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껏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 없이고 또한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이고 강구하는 모든 찬양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 없어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 없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하고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수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둥건 날 볼 수 있게 수 내게 행하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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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난 어린아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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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제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주니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자 아멘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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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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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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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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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난 어린아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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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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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삶은 듯한 명단한 길 주옵소서 내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은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도마리 길 가고 가도 끝은 없도록 오네요 주님 계속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도 몰라요 장내도 몰라요 아버지여 삶은 듯한 명단한 길 주옵소서 주님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길이 불고여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속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하게 하소서 내일도 몰라요 장내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명 이루소서 나랑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반백성을 구속하니 산구주가 되시네 아멘 아멘 숙여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숙여자의 신앙 따라 이 목음을 전해 ского 부부가 같은 성명이오 부가같은 성명이오 내 맘에 항상 되시오 쟐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는 불가같은 성경이에요 불가같은 성경이에요 이 시간 내 마음껏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맘에 항상 계셔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지 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가같은 불가같은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내 맘껏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지 우리 한 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불가같은 불가같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경이 이 시간 이마여 주옵소서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불가같은 성경이에요 내 맘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아멘 주여지 영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임차게 박수하시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금필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보 변하겠네 아멘 내가 흥미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나 흉악한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위해 안글 때 주님의 진보 변하겠네 내가 흥미를 9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나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호흡받네 주님의 비로 제 실수로 주님의 진보 변하겠네 내가 흥미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나 우주의 사랑 그 시민의 호흡받네 보혈의 능력 그 지하세 심판해 우리 내 일 때 주님의 진보 변하겠네 내가 흥미를 6월절 6월절 그 양의 흥미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나 새벽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고 손톱으로서 천천히 신을 부려봅시다 열매 찬차 이 곧 신고 눈대에 기쁨으로 달을 거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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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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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둘이로다 피가 오는 것과 바람 묻은 곳은 법을 내지 말고 꾸려놓지다 길을 맞춰 놓고 공식도 될 때 일은 기쁨으로 다는 거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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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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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둘이로다 신을 부릴 때 일은 나지 아니할까 수련한 신이 냉탈지 않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실 일은 기쁨으로 다는 거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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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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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절 다시 한번 신을 부릴 때 일은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신이 냉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실 일은 기쁨으로 다는 거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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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둘이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비꽃으로 다닐 거두리로다 듣는 사람마다 모두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 번짓에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서툭게 나오라 어서와서 존재 말씀 들으라 아는 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되는 꽃은 부두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서툭게 나오라 어서와서 존재 말씀 들으라 아는 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 오라 전하가신 대로 전하가신 대로 이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게 받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서툭게 나오라 어서와서 존재 말씀 들으라 아는 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 오라 3절 언약하신대로 언약하신대로 이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게 받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서툭게 나오라 어서와서 존재 말씀 들으라 아는 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누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존재 말씀 들으라 아는 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 오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나의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내 사모하는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우주시라 나는 늘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거풀 때 나는 늘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찬양의 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웅으로 기사 예수는 keine soms 예수는 그리스도 공부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오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져라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나의 천에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원으로 하나님의 영원으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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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등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여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낙발소리 천지 진도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릅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 받은 성도를 보리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자칭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극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자칭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낙발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조인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거룩한 성의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실족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저희들의 그 완고한 자아와 구습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또다시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시옵고 우리 나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금이 세계 곳곳에 흘러가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 위전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동 기도점에게 응답 있게 하시고 파라솔 전도와 가만히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40일 특별 기도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문제들은 해결받고 병 중에 있는 자는 온전히 치우케 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 관석 언론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서시는 강단에는 변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사 민족 보금화의 유업을 이어가며 세계 선교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경찬팀의 찬양과 시원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11월 4일 주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4일 주일은 비전예배와 응답받는 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수지선민교회 담임이신 김홍양 옥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집회 기간 중 영성원과 수요예배는 축의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러브에이지라는 주제로 11월 15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제5차 MD가마니 전도 세미나 및 간증이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수요예배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MD 전도사관학교 주준석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허나식이 10월 2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11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4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성경공부반은 11월 13일 화요일부터 전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양육자반은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7주간 1대1 성경공부 수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권정희 팀장님, 김종란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점 만나 11월 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점 평생교육센터 2018년 4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며 신청은 10월 28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는 나보라 센터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아 강남교구 조승철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의 차남 영수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더 K호텔 거문고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청년교구 김옥진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웨딩타워 2층 웨딩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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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하나님의 동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동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내 말아 내 말아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의 동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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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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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항상 빛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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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 하시니 그리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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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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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하나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밝히신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3호 1상 16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호 1상 16장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왁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그니와 나 여왁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왁께서 태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바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왁께서 태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이도를 태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드라 여왁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위시 여왁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단임 목사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나니까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주차하기도 쉽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도 주빛주빛해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부하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물론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가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만드셨기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자리에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만나 주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어려웠던 자가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간증은 찾아옵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바로 놀라운 축복의 그 자리 거기가 어디냐? 예배 자리 예배 시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 기적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세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이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를 탁 보니까 인물이 존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괜찮아요 이목구비가 반듯해요 그 얼굴이 참 괜찮거든요 여러분 얼굴이란 얼을 담은 그릇이란 뜻이잖아요 탁 보니까 정신이 반듯해 보이니까 눈빛과 그의 얼굴이 반듯해 보이는 거예요 얼을 담은 그릇이니까 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서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게 또 두 번째 아니다 아니다 일곱 명이 다 지나가도록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세의 집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집에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손님이 올 때 내놓기가 조금 민망한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잔치하는 자리에도 부르지 않은 거 보면 그 좀 안 좋아서 그랬나 봐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시려고 하면 제 두 번째 여동생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렇게 못생겼대네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런데 못생겼지만 젖을 막 지금 물리고 그리고 그런 때라 띄워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억구는 가는데 그때는 꼭 저를 데리고 갔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못생긴 딸이 아니라 원래 이런 아들도 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내면을 본대요 여러분 기름 붓는 그 의식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구약성경에 했어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붓는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쓰시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일곱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사람 그 막내를 데려오게 된 거죠 그 올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그를 보더니 하나님이 바로 저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왜 선택했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어떤가를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다 알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요 사람들은 우리의 집안을 보고요 우리의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을 봐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들도 되니까 그걸 본다고요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못생긴 것보단 잘생긴 게 낫잖아요 어때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보면서 이쁘십니다 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예 아 멋지십니다 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탁 보더니 어떻게 그렇게 생기셨습니까 이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은 외모지상주의라고 말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도 자기는 이뻐지고 싶고 자기는 멋있어지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을 못 봐요 자꾸 껍데기만 보고 거기에 포장지만 보고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만 보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사람의 그 중심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 살다 보면 그 속을 보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업할 때도 그리고 결혼할 때도 또 누구와 함께 같이 친구로 삼을 때도 외모만 보거나 그의 겉모습만 보고 가진 돈이나 스펙만 보지 말고요 자꾸만 스펙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은 멀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유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름 붓는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자기가 그 군대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간 군대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가서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갔다가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그 짐을 싸들고 그래서 간 거예요 마침 가서 보니까 꼴리아시라고 하는 저 불레셋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욕을 해가면서 전쟁을 막 돋구는 거예요 막 돋구는데 그 어떤 사람도 나가려고 하네요 다 숨어요 꼴리아만 나왔다 그러면 숨는데 꼴리아 앞에서만 숨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나가 해갖고 자기를 밀어낼까 봐 사람들을 눈에도 안 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보심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만 지키려고 하는 그 비겁한 마음이 사회를 붕괴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적자 인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자기 몸만 이렇게 돌보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 몸도 돌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 속에도 다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같이 어렵다고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문제가 있다고 막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이것을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위에 틈바구니에 목이 꼈어요 그런데 목이 낀 사람은 아파서 소리도 못 내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때 그가 데리고 다니는 개가 그걸 보더니 왕왕왕 짖는데 그 개소리가 온 동네를 막 시끄럽게 시끄럽게 왕왕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이를 구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개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소리를 질른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짓눌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만 보신해야지 하고 지나가면 그게 장차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리를 질르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같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는데 그 앞에 다 비겁하게 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딱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단호하게 그 마음 속에서 의분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팍 올라오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딱 붙잡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자격으로 여겨요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했고 그거 세 번 모른다고 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정성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와요 그 다음에는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고도 또 입 싹 닦고 안 와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해줬어요 그제서야 시몬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셔서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몇 차례를 걸쳐서 그래서 결국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아다니게 해요 그렇게 했던 시몬 베드로지만 정작 어려움이 생기니까 좋을 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어려움이 생기니까 남을 날 하고 도망갔던 그런 시몬이에요 주님 생각하면 참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말로는 큰소리 뻥뻥 쳤어요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 따라갈 거라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물론 그 마음에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게 진심이었겠지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막상 딱 벌어지니까 아니지요 약하지요 흔들리지요 전에 제가 섬겼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그 교회가 한 번은 저 순교서약서를 쓴 적 있어요 순교서약서를 한두 분이 빼고는 다 썼어요 그거를 순교서약서 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순교서약서를 전교인이 다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전교인이 순교서약서였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탁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안 나오고 못 나가겠다고 그러고 도리어 막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럴 때도 성도들이 쭉 사우디에 있는 그 사막으로 나가서 거기서 조그만 리조트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그 어려운 환경에 나가서 거기다가 그냥 그 뭡니까 카페드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한 200명도 나오고 그렇게 했던 그 교회가 어려움이 탁 오니까 60명 이하로 사람이 딱 줄더라고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들 사진을 딱 찍어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탁 오니까 그때 누구가 나오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위험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그 문제가 생기면 직장도 잃을 수 있고 잘못하면 자기 사업체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베데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가드 사람이고 불레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버려진 벗개 그거 놓고 그냥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갔어도 그건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성가대 다 끝나고 나면 다 바쁘다고 막 할 때 떨어진 피스, 가운 이런 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서 딱 딱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하나도 다 귀한 건데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지 해서 걸어놓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볼 때는 막 하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는데 혼자 앉아서 마지막까지 다 설거지하고 쓰레기 혼자서 무거운 거 갖다 버리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당 안에서 썩은 냄새 만들면 안 되지 하는 거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야 암흑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이것 때문에 발 굴르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때 그게 무슨 돈이 돼요 그게 무슨 자기의 그게 무슨 재산의 보탬이 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가슴이 아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막 그래요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막 제발 좀 내가 뭐라도 다 해줄 테니까 너 제발 좀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자기에게 큰 아픔이 돼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속에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할 때도 그래요 성도들 간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혹시 이렇게 돼서 하나님에게 내가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하나님 교회에 또 이게 누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똑같은 말도 이렇게 가려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이 모든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저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 탐방하는 일로 이렇게 연락을 취했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지금 입금시키면 자기가 특별히 아무 때나 와도 안내를 다 해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연락을 정상적인 거기다 다시 연락을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우리는 헌금도 받지 않고 그런 기부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셔야만 그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야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져 있는 그 선교사 묘역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질려고 아마 그 몇 푼 가지고 그러다가 그 사람 제명에 못 죽을걸요 그 사람 아마 인생 후반기가 무지 복잡해질 건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쓱쓱 하잖아요 그럼 그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사는 게 아니고 비참해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요 그걸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것 같아도요 이 세상 살면서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도 주님 앞에 또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쫙 비켜나가고 또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소금은 자기를 녹이잖아요 촛불은 자기를 태우잖아요 다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빛을 바라고 자기 희생이 없이 향기를 바라고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소금이 맛을 내겠어요 그게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도 나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 헌신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주님 은혜입니다 그래요 이게 벌써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이 써주셨지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있어요 아유 제가 했나요 주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했지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붙잡아 쓰시는 분들을 보면요 시험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이 막 먼저 올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환경이 막 밀가부듯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욕도 그랬어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니까 욕을 사단이 가만 둡니까 가만 안 둬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널 밀가부듯 하려고 청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요 그래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그래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마음이 그냥 올라올 정도로 속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요 또 때로는 살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 말 뿐이 아니고 환경도 그러고요 또 이해해 줄 만한 분이 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엘리가 아우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요 꼭 그렇다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들리는 소리가요 염장 지르네 이렇게 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뭐 돈 받고 하나 확 집어던지거나 내가 무슨 뭐 할 일 없어 이러는 줄 알아 아이고 참 막 이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성경에 보니까 욕기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욕기서 23장 10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욕기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막 단련을 받고 있어서 이 단련이 끝나고 나서야 순금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언어를 보면 원래 금덩어리에요 금은 금이에요 단련 받기 전에도 금이에요 그렇지만 그 금이지만 여러 단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이 쑥 빠져나가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금이었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정금 같아요 믿음이 정말 금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금사라기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격동시키는 것들이 생겨요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충성합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정말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상조도 부족해요 그런데 오해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정금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불순물이 혹이 있다면 그게 다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뻘에 가서 꼬막을 막 캐거나 조개를 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둡니까 물에다 넣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 물로 막 씻기면서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막 흔들 때도 조개는 조개예요 물을 막 부면서 흔들어도 조개예요 다 깨끗이 돼도 조개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에요 막 요동처도 쓰는 거예요 저 여우사바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왼수들 같은 것들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방법도 몰라요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리다가 혹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법 없이도 살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선하게 살다가 모함당하고 오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의 삶이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풍랑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막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막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거든요 할렐루야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주님이 계셔도요 풍랑이 일어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풍랑이 일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명을 던지고다도 어떻게든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리라 하고 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잡혀서 재판정에 서고 나중에는 배에 끌려 타고 수갑을 차고 제수처럼 질질 끌려 다니고 그리고 타고 가는 그 배도 풍랑이 일어요 사도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때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 홀로 버려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조금만 뻗치면 주님이 계시는데 아니면 거기까지 뻗칠 것도 없어요 두 손으로 내 가슴만 꼭 안아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기름붐 받은 사람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요 역경이 오지요 그때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순금같이 나올 거야 이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예레미야는요 그 시대뜰에 갇혔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왕 살리고 싶어서 그 귀족들 보고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빨리 돌이키라고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외치다가 돌이요 감옥에 갇히듯이 시위대뜰에다 딱 가다놨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괜히 말했다가 매만 맞고 내가 말했다가 괜히 손해만 보고 내가 말했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욕이나 하는데 이제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저 사람들 죽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이러면 장차 저 사람들이 인생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나 막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 막 가슴이 뜨거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아우 저 사람 저러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집만 골라 찾아다녀가지고 가서 괴롭히고 막 사기치고 협박하고 손에 끼치고 그런 사람들 사업장에 가서 같은 교회라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우 어떻게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렇게 쓰시나 막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플러스 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빌리뽀소 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리뽀소 1장 12절이에요 12절로 18절 그 사도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12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크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크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크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크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기에 대하여 돌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해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왜요? 그 복음이 들어가야 그들이 구원 받으니까 왜요? 이걸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생각이 그래요 자기를 돌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자기를 돌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요 자기를 돌보기 전에 이 땅의 크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손해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욕도 먹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현장에서 욕도 먹고요 그 자리에서 형들이 먼저 막 욕을 해요 야! 꼴리아시 와서 막 저러는데 너 쓸데없이 교만한 게 막 이러고 욕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써주세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벗개를 메고 들어가는데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자기 부인이 꼴깝한다고 삐죽삐죽거리고 뭐라고 그래요 남들은 그리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식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식에게 가 있어요 사업장에 있는 사람은 사업에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필립보수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한 곳만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시편 14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그냥 계속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자기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딱 보면 내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리고 누가 됐든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하고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누가 나를 비판했어요 그러면 딱 들어보고 그 말이 오르면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옳다고 내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고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게 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분이 나에 대해서 이걸 지적하는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러더니 꼴 좋아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나 비판하더니 암흑에 어떻게 됐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세워서 나에게 말씀하던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는 자 하나님이 쓰세요 내 인생에 혹은 아프게 찌르더라도 그것이 옳은 이야기라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 비전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쓰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도 또 때로는 예배 드리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 가운데 나를 희생하며 또 나를 태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다윗되게 써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음침한 골짜기도 지켜주시고 원수가 있어도 내 편 되어주시고 내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또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께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 저희 가정 신방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방감사원금 김승혜 권사인 이종록 장로님 송파교구에서 감사원금을 들이셨고요 김석관 집사님 정혜원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때 이제는 돈에 끌려 살거나 물질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막히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되던 것이 되게 하시고 팔려야 될 건 팔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자욱자욱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붙잡아 평생에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혹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이 바람이 칠 때와 불결로 비닐 때에 사랑만 우리 주 나를 부어 주소서 꿈까지 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나의 수itta của 내身에 참är할 수 있는 감염 아직 없는 곳으로 주여 입도하소서 주여 입도하소서 나의 속옷 피할 때 예수와 예수님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 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일 주여 보아서서 주여 보아서서 나의 제주자 주의 구세 주구가 생명수로 고치서 다리성게 하소서 생명수로 예수님 하시게 하시옵고 생명수로 내 맘에 고소상하게 하소서 소상하게 하소서 영원토로 소상하게 하소서 영원토로 소상하게 하소서 영원토로 소상하게 하소서 영원토로 소상하게 하소서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영원토로 소상하게 하소서 영원토로 소상하게 하소서 영원토로 소상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 사랑하고 또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걸 헌신이라 생각 안 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름부터 쏟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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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